완주 안심사주지 일현스님과 신도들이 저금통을 모아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했습니다. 안심사주지 일현스님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 천만원을 전달했습니다. 원행스님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불교를 탄압하던 조선왕조에 간폐석교소를 올리는 등 목숨을 바쳐 저항한 백곡천흥스님이 가장 오래 머문 도량이라며 안심사주지 스님과 신도들을 격려했습니다. 일현스님은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성공적으로 회양될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.